Q. 한국사완encia 한국사완성 Q. 한국사완성 한국사완성 Q. 한국사완성 Q. 한국사완성 귀여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hat did we get? This one is Chocolate bowl Bowl This looks like Hatchhog, right? This is cream cheese bagel Looking really good For kevin And this is mine Chicken Guten Appetit It tastes good Is it coffee or is it baggy? There's like cream cheese, tomato What's the other one eating? Eat more Interesting Not even an apology Like Man It's really good Chocolate bowl Chocolate bowl Like why can't I say bowl? Yerin wanted to eat healthy today I mean bagel with vegetables And chicken and grilled chicken It's not so unhealthy It's not like pizza Chocolate bowl Chocolate bowl You like it? Glow Alright It's chocolatey I think there's also like Oatmeal inside Maybe Oatmeal and like chocolate So chunky Okay Let's go Let's go Let's go to home We have to be productive Don't give up Be positive Don't forget to smile So now We are preparing Creamed vegetarian pasta We put onion in it Mushroom in it And some broccoli in it And we're gonna use Fettuccine pasta That we have here It looks so creamy Okay, let's put it into the Oven now Thank you I like it It kind of tastes like Fanta Like From the sourness Like lemonade You know Let's see how our pasta looks like Good Appetit Good Appetit I love this kind of Pasta I think it's even One of the best pasta we've ever cooked Mmm What is your favourite? Pasta? That we cooked together Steak pasta was bad You do like cream pasta, right? I do like it But not when it's like Too liquidy I love it when it's creamy Mushroom also has like Perfect Insistence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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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먹으러 왔는데 왜 준비했지? 밥 먹으러 왔어요 이제 밥 먹으러 왔어요 내일의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네, 밥 먹으러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이번 주 왜 그렇게 음식을 찾나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생리가 터졌습니다 되게 신기한 게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생리를 한다는 걸 확인을 하면 그때부터 배가 아파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도 첫날 둘째날 그때가 제일 아프고 그때만 지나면 나머지는 그냥 괜찮은 편이어서 오늘 내일만 잘 버티면 됩니다 하루 종료 오늘 날씨가 좋아서 밖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배가 아파서 포기했습니다. 그래도 나에겐 베넨젤리 아이스크림이 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솔티드 카라멜이 첨가되어 있고 초콜릿 브라우니 조각이 들어있고 핫초콜릿 청크들이랑 헤이즐넛 토핑크 같아요. 좋습니다. 따뜻한 물병 주머니 같은 게 필요해서 안고 있어요 계속. 오늘의 넷플릭스는 브리저틴입니다. 지금 시즌1 8화까지 봤어요. 아 근데 시즌2가 있나 이게? 아직 안 나오거든요. 어? 시즌1 8화 마지막이네? 몰랐는데. 수고하니 다이아니 메추리 서포터 cheers for this horrible crumbs that I have today salt and a lot when I eat it I am going to eat I am going to eat I am going to eat so it's very comfortable I eat my mouth I'm going to eat now I feel like 왜 이러냐 나중에 다른 반쪽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잘 파져라 제발 생리할 때 제일 싫은 게 생리통은 그래도 그냥 아프고 많은데 더 싫은 게 제가 통제가 안 되는 느낌이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내 식욕도 통제가 안 되고 내 감정도 통제가 안 되고 그냥 뭔가 해야 할 건 있는데 컨디션이 정말 안 떨어지는 느낌이어서 근데 그걸 또 억지로 끌고 가야 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또 감정이 북받치고 완전 대환장이네요 여자분들은 다 공감하시죠 뭐가 너무너무너무너무 입이 막 터져가지고 땡기는데 그걸 먹고 있는 또 내가 싫어 이거 먹고 뭐 먹지? 초콜릿 찾고 단 거 찾고 하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요 데일리로그 처음에는 일주일 건강한 식단 로그를 찍으려 했다가 막 먹는 먹로그가 됐다가 이제야 보니 목요일에 와보니 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먹을 걸 찾아냈는지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씻고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럼 여러분 모두 굿나잇 내일 아침에 봐요 안녕 굿모닝 굿모닝 여러분 제 컨디션과 날씨가 좋으면 밖에 나갈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 오늘부터 날씨가 흐리네요 아마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슐롬이랑 같이 보내면서 뭐 평소처럼 편집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꼭 일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뭔가 날씨가 안 좋고 집에만 있게 되는 날에는 뭘 해야 행복할까 하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오늘 하루도 나름 재밌게 보내보도록 합시다 지금 점심을 먹어야 그러니까 아침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정하질 못하고 막 이런 군것질만 하고 뭘 먹어야지? 점심으로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안 먹으면 될 것 같아요 짧은 머리 후기는 공부하기 싫어서 그냥 뭐 딴 짓 안 봐 짧은 머리 후기는 편하고 괜찮은데 다만 스타일이 굉장히 한정적인 거 곧 다음 주에 단발 영상이 올라갈 텐데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딴 짓 그만하고 진짜 이제 할 일을 해야지 할 일 해야지 그래도 어제보다 오늘 컨디션이 되게 살만한 거 같아요 어제는 배가 너무 아파하는데 오늘도 사실 아침에 약을 두통 떨어놓고 약발로 버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진짜 공부하러 갈 거예요 안녕 안녕 컴온 포커스 노 배터리 컴온 워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후 한 5시 정도 됐는데 아까 산책할 겸 해가 들어가지고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조깅을 해야겠다 하고 지금 빨리 해가 지기 전에 나갔다 오려고요 지금 옷을 갈아입고 이제 조깅을 하러 갔다 올게요 해가 지기 전에 가야 돼서 빨리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탈진 뛰고 왔습니다 얼굴 빨개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도 확실히 좀 활동적인 걸 하고 나니까 기분이 훨씬 좋아지는 거 같아요 뭔가 그런 걸 보면 저는 진짜 활동적인 액티비티 같은 걸 해야 막 기운이 도는 거 같아요 아까부터 언체인 기분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뗄 때 조금 속이 안 좋긴 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제 씻고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을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일단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어쨌든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녁은 소시 초밥 조합이 초고드 그래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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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고 그릇 sigue 제가 그릇고 그릇의 뀨ld에 한꺼 예, 이네 이 시간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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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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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gatling escaping 하하하하 아.. victory feels so good victory tastes sweet yeah let's go you sure we mixed things? yeah like with me it's kinda okay loser go can you play with a little bit of banner please? 3 1 1 don't curse okay family friendly loser mixes from now on okay i think i'll be happier to mix because your mixing skill is so bad show me one's camera then i'm doing cool skills and he's high did i? did i? i didn't take b****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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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was genuine angry 배는 족족 승승장구 약이란 약타 올렸네 근데 이게 웬 말이냐 끝발 운이 개망이네 3 2 2 2 3 3 4 4 4 5 5 6 5 5 5 6 6 6 9 10